우리 안철수 후보님 그동안에 국민의힘하고 단일화 얘기가 그동안에 있으셨는데 어떻게 지금 양당 단일화가 아직 열려 있습니까? 지금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죠. 앞으로 더 추진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까? 윤석열 후보님?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윤 후보께 제안을 했었던 것은 경선을 하자 그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시면 그건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. 그렇게 분명하게 저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.